키스했던데 어 아마도 그 돌아다니는 거 아니 아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거는 그냥 뛰어 백허그 하고 아니 지효가 무슨 뭐 막 이렇게 아니에요 오빠 진짜 아니에요 뭐 입맛이 돈다고 막 얘기하던데 입맛이 돈다고? 아니 지효 배가 고프다는 얘기하고 아니 막 지효가 애교 막 이런 거 전혀 없어 뭐 애교는 아니 배가 고프다는 얘기지 아니 막 막 그렇게 하던데 오빠 오빠 나 뭐 오빠 나 요즘 입맛이 돋나봐 오빠 내가 언제 그랬어 오빠 아니 그랬더니 정돈이가 쓱스러운 듯이 어 그래? 잠깐만 잠깐만 아니 봐봐 아니 입맛이 돋나봐 그럼 뭐라고 해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다 저게 한 부분이에요 아니 근데 부분인데 그 뮤비 안 찍을 때 뭐 찍을 때였어요 다 눕기 옆에 찍고 있었어 행복한 한때 신이었다고 행복한 한때 신이었어 아니 본 내용 말고 막 행복한 한때 신이었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약간 그래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난 정말 범국민적으로 둘이 한번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 형 그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아니 그냥 지금 다들 신경쓰기 안 드셔 아니 뭐 내가 대선 입고 일상에 바쁘신 분들한테 그래 국민 여러분들한테 다 신경 써달라고 그래 아 지금 많이 힘드신데 신경 써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아 힘드신데 무슨 반응 그래 아니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여기 셋이 안 쳤어 봐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무슨 대국민적으로 지금 불쌍해 난 불쌍해 그래 이건 아니야 불쌍해 나 불쌍해 보지 마 wt zebra Mehr 달 hai 둘 그러나 Ole